안녕하세요. 저기 서재한이라고 친구 찾아왔는데요. 서 씨네. 저 아랫집이야. 들어가 봐.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저 여기가 서재한 씨 댁 맞습니까? 저 지안이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안이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선효역이라고 합니다. 네? 이사 갔어요. 이사요? 언제요? 며칠 됐어요. 저 혹시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약속 못겠네. 아니 왜 남의 집 앞에 서 있어요. 얼른 가세요. 네. 또 왔어, 또 왔어. 우리 동네에 왜 자꾸 오는 거지? 뭘 찾는 거야? 기사님, 5분이면 돼요. 저 이것만 갖다 드리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 잠깐 얼굴 보고 가면 좋은데. 지안이 잠깐 다녀가요. 나의 성그룹 마케팅 팀에 정직원으로 들어갔어요. 회사에서 직원용 추석 상품권이 나와서 놓고 가니까 엄마, 아빠 이걸로 옷 다 입으세요. 네 사진 한 장도 없어, 은석아. 네가 어떻게 커왔는지 사진으로 좀 보고 싶은데. 한 장 갖다 드려야겠다. 사진 어디 갔지? 언니 이것 좀 봐. 이거 몇 년 만에 보는 거야? 와, 진짜 서장 포즈 봐. 대장 포즈. 야, 너는 이거 이 표정까지 이쁜 척한 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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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 어디 어디. 이거 봐, 이거 봐. 왜 나랑 지수 사진을 버렸지? 이리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